자 일단 그러면 지금 돈이 4천 7백만 인데 네 또 또 풀어보게 하 그렇게 해야죠 1%짜리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3개는 어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하 저 용팔검을 3개를 풀어보자 네 그래서 4개를 총 질러보자 아 용마재팔검 7천 5백 그냥 용마재팔검은 얼만데 그냥 용마재팔검 아예 안팔걸요 잠시만 보자 안팔아요 안팔 용마재팔검 형님들은 한 5,6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진짜요? 어 근데 우리가 용마재팔검 손상을 6천 5백에 썼으니까 6848 와 그럼 3개 풀린 것도 진짜 레전드네요 저 6개 써가지고 3개 다 풀어버렸거든요 어 진짜? 네 와 근데 이거를 형님들 사실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용팔검을 어제 한 3개 풀고 네 오늘 좀 10검 지르기 전에 한 2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5개 다 지르고 재물 받치고 10검 갈라 했는데 아니 하나도 안풀렸어 어제 이게 말이나데 진짜 구검은 있어요 형님들 구검은 하나 있고 구검은 있어 구검은 있어 지금 구검은 지금 풀렸어 구검은 하나 있고 전속도 풀려서 하나 바로 지를 수 있는 거 있고 팔검 손상 5개가 있는데 아니 그 게임 운영자분 연락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저요? 네 없어요 없다고? 네 아니 저거 물어보게 저거 혹시 가능하냐고 그 1% 비서 주고 질렀을 때 성공시 얼마 주고 하이브로 안 되겠지 자리? 안 되겠죠 아마 또 원성이 좀 자제하지 않죠 저는 저는 딱 그 그분하고 방송 한 번 해봤어요 박정모씨 기억은 돼요 그분이 픽받아서 네네 아 이거 하시는 분이 많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긴 많은데 저는 약간 한번 얼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프리카 게임 운영자님이요? 네 아프리카 게임 운영자님 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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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한테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우리가 1% 손상 수리 비서를 시청자한테 받아서 네 네 질러서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께 상금으로 2억을 드린다든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약간 사양성 그런 느낌이 나나? 어 된다고? 불법이래 불법이래 현상업 설문조사 등 우연에 의한 결과로 이득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어 아 근데 이거 저도 얼음할 때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했거든 근데 나 정지 먹었어 그러니까 안될 것 같아 어 오 잭스방 우리 광반음이 제일 열혈 오 제발 제발 저 한번 더 올 거기 때문에 우와 와 스방아 고맙다 진짜 와 스방이라고요? 스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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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왜왜왜 일단 아이템 창 정리 좀 합시다 네 아이템 창 정리 좀 깔끔하게 좀 하고 다시 해 다시 어 여기 놓고 진진 넣고 뭐해 오줌 와 이거 돼야 되는데 진짜 정말 떨린다 진짜 아씨 팔검 손상만 일단 좀 풀고 팔검 손상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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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천만원 넘을걸? 진짜요? 어 와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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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오 두개 형님 그 어 아 호상 오 호상호상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우리 주스레타님 고맙습니다 형님 그 제가 가지고 있는거 다 팔아버릴까요 지금 뭐 어떤거 거기 홍오카봇이랑 팔아버리죠 아 그럴까? 네 오 오우 오우 이거를 그 저희 제 보만 가가지고 이걸 일단 발람 대상으로 싹 팔아버리고 이런것도 다 싹 팔아버릴까? 네 진짜 싹 팔아버려요 진짜 그러자 그거부터 하자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여러분들 지정 써가지고 범안 여기 저장해놨을걸요 제가 아 이거 없네 어 없습니다 아 자 일단 그 그 저희 그 어제 스방이 스방이는 그쪽으로 다시 오고 스방이가 좀 1%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방에 있었던 그 아이템 그 두서가지고 어 아이템 그거는 어차피 얼마 안하니까 다 쓰레기 해? 어 지금 일단 너가 가지고 있는걸 다 팔아버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여기서 어 오케이 범안 그쪽으로 소환합니다 아니 저거 왜 없냐 왜 왜 소환하냐 아 진짜 붙여도 돼 진짜 안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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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돈을 좀 모아 싸그리 모아봅시다 자 소환 좀 해주세요 아 소환 됐네 아 이거 이거 끝났네 이거 없어요 어 일단 이거 이거 하면 일단 이거 사라지거든요 자자자 일단 이거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새로 새로 설치해야 돼요 철거가 안 돼? 아 이거 상품 회수하고 오케이 철거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사야돼 월 얼마에요? 골 1400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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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용을 일단 형님들 빠르게 좀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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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새끼 키웠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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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최저가보다 최저가보다 싸게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많이 좀 애용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만능 일단 잭스방이꺼 먼저 받아주고 자 받고 자 자 잭스방이꺼 먼저 받고 약간 텐션 올려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개 준거야 몇개 준거야 텐 맞추느냐고 이거밖에 못준다고 와 야 고맙다 와 수방이형 고맙습니다 제 열혈팬 와 존나많이 줬네 아니 근데 중요하게 형님 제가 봤을때 이걸 하나씩 써야돼요 다다다닥 쓰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씨 뭐라 뭐라 바람에 날아 애들이 진짜 채팅창을 너무 교환청 왔는데 왜왜왜왜왜 하이 와 와 인증이 도와주려는 사람 많네 형 화이팅 와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하나 지르자 아이템창 너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죠 그럼 제가 좀 지르도록 할게요 근데 손상 하나 껴가지고 이걸 하나 씻어야 돼 제가 보기에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본인이 가세요 다 자 천천히 한 명의 한 명의 자 자 천천히 한번에 가면 이게 터지더라고 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오 duo Soviets 으ew abuse 형님 12% 다 해버릴거예 진짜로 그냥 employees 1% ​역uler 하나gin 자 현금 50만원 이게 얼마가 된거냐 kleine 이게 40만원정도 이였니 한 4만원짜리가 40.. 10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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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가자 또가자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손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하나 다 이거 없어질 때 다 완전히 없어질 때 글이 사라지면 싹 사라지면 자자자자 글 사라지면 5개만 해볼게요 109개 감사합니다 동구멍님 고맙습니다 동구멍님 정말 감사합니다 셋 사라지면 찹 아 자자자자 근데 1%짜리가 힘들긴 한데 일단 요거 딱 지르고 아 일단 아잇아잇아잇 아잇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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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네 아 1%짜리가 되는걸 내 눈으로 보다는 1%짜리 두 번 된거야 지금 하나만 더 되면 진짜 진짜 끼고 와.. 아.. 미치겠다 제발 아..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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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가 잘 안되게 안된다 마지막 마지막 이거 뭐해주고 대면 레전드인데 제발 와 근데 1%도 성공하는거 내 눈으로 봤어 일단 이거 맡겨놓고 일단 맡겨놓읍시다 와 근데 하나 일단 풀었고 좋습니다 와 어제 그 20%짜리 어제 주제를 풀었어 어제라 일단 1%짜리를 여러개 사는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아이템을 좀 판매하도록 할게요 형님들 일단 비싼거 활구 투구 용천재 6건 팔죠 예 원래 형님 드리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이건 일단 냅둡시다 제걸로 또 지를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할거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황금투구 또 뭐가있죠? 상급구비호공 저 바람 대상은 작된거 작된거도 팔자고? 네 오케이 이거 얼마주 됐었지 형님들? 이거 한 7,8천 될거야 오케이 그럼 진짜 싸게 팁시다 다섯에 이것도 팔고 이것도 꽤 가격 나가거든요 바람홍옥가 뭐 황금용어 밑에 오케이 오케이 투명구드도 하나 아니 하나 있어야 돼 물밭 공성장 하나 형님 헤어 겨울아이 둘다 팔아버리는게 어떠세요? 아 하나는 못팔고 하나는 팔 수 있는데 이건 묵혀놔야 돼 나중에 더 비싸 형님 지금 너무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급해서 아 이거 존나 나 갖고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물 피해 없어 이거 다 팔아버리죠 이건 별로 안 비싸 이거 방어동옥이랑 관통 오케이 비싼거 만약에 빨리빨리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끝난거 같아 그치? 자자자 이것도 팔아버릴까 이게 현금이 10만원짜리잖아요 이거는 꽤 비싸 이건 2억이야 2억 하아 어떻게 팔아? 지금 이제 너 어차피 쓸일이 없는데 팔죠 0.5번도 팔고 마이너스 2부터 있고 공격증가 10부터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더 비싸지 않아요 그럼? 뭐 3억도 없겠네 3억은 안되고 한 2억 5천정도에 팔면 괜찮은거 같아 모르겠어 뚜띔이 주라고 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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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나옵니다 이거 모반 좀 팔게 지금 안 됩니다 다 좀 싸게 팔게요 용마제고금이 용마제고금이 요거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상급구미용 상급구미용금 상급구미용금 형님 근데 공필작 돼있는거 오 지갑! 지갑형님! 지갑형님! 오 지갑형님! 설마! 설마! 지갑형님 형님! 스틴님아 네네네 오 설마 이형님 20번짜만 10개? 네네 네 이형님 혹시 오 이형님이 혹시하면 진짜 혹시야 혹시 의자 스폰이고요 저요? 아니요 아아 그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 키보드 왜요 왜요? 왜요? 형님 의자 스폰 저 말고 방윤욱 형님 보고 네 저는 괜찮아요 저기로 사주신다고요? 아 후자 어떤거 어떤거 어디서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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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서 드리면 되잖아요 저 자자자 이형이 어떤거 어떤 거 20번 열 잔? 아 얘기하지마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놈 미쳐가지고 그런거봐요 어떤거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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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주는거 아니야 10억 10억 설마 7억 20만원 주는 4억 20만원 지를 그럼 받은 시세로 5억이네요 거짓말 이미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네네 이 형이 아무것도 몰라 어쩔수없다 어쩔수없다 진짜 이 형 말씀하세요 이 형 진짜 아무것도 몰라 사트봉이 뭐에요 아 저 지르는거 장미스 그건 진짜 너무 안 근데 거기서 뚫을수도 있지 않을거야 90개이면 하나도 뜰거 같은데 근데 의자를 선물해드렸어 이거 7,700원짜리 근데 솔직히 말하면 120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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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일단 진행할까요? 네 일단 진행해야 되니까 네 아 근데 어제 주신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나 Gnx이사 6개 보내야 된다 진짜 나 지금 힘들어 그래 나 6개 보내야 된다 지금 알맘들이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람새끼입니까? 아니아니아니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형이 만만치 않잖아요 솔직히 형님 받는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요 저요? 네 자 일단 빨리 올립시다 자 일단 올리겠습니다 모물도깨비 방어두관 모물도 도깨비 방어구 도깨비 방어구 도깨비 방어구 와 난 원래 이때 이때 방송 시작인데 와 진짜 그러니까 방어구 관중인 형님들 580인데 걔 다 500에 올립시다 너너너로 400입니다 아니 안돼요 그건 안돼요 미친놈이 또 500에 올려도 무조건 사가야 이거 장사꾼들도 사가는 가격이야 이거 어 아니 저는 형님이 저한테 이 새끼라 기분이 좋네요 아 왜요 왜요? 형님이 저 편하게 대하시는 거 같아서 아 많이 편해졌어요 하루 같이 자다 보니까 네 보세요 자 10초 내부 아니 5초 내부 5 잠시만 봐봐 바로 썼잖아 1초만에 그러니까요 형님 욕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물 도깨비 방어두 50 보물 도깨비 방어두 90 520짜리인데 이것도 490 490에 올리겠습니다 490 빨리빨리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개 뭐야 왜 안되 빨리빨리 Acts 그러니까 1포인फ이 된 게 레전드였다 그래서 ¡ Signal! 말이 안 되는건데 아이쿠팍 전만시만형은 천만 아이고 지형, 천만, 50 tête 아 이거 존아나 아깝다 와 이거 3900 이거 봐 어제 8,800이었는데 오늘 4,000 되었다니깐 이거 졌나 올린다고 그래도 일단은 지금 봅시다 오케이 3500에 팔겠습니다 겨울 otro тор stocks 내일이면 더 올릴 meilleur 네 네 3500에 화격가 500 이거 봐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거야 저는 형님 드릴게요. 지금 하나 있는 아 그거 못 줘 어차피 그래요? 어쨌든 이거 얼마였죠? 3500? 네 일시 100천만 실환 1천만 와 이건 묵혀야 돼 근데 이건 진짜 묵혀야 돼 이건 묵히자 근데 이게 팔렸잖아요 아니야 이거 안 올렸어 아직 확인 눌러요 이거 1억 넘어가 형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오늘 제가 재테크에서 2천만 원짜리 뛸 건데 왜 그러십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맞다 맞다 알겠습니다 3500이 드릴게요 야 지금 시장문 닫았냐 지금 지금이라고 돼지 머리 사와 자 이거 바람태사검 문 다 닫았어? 닫았죠 지금 11시인데 자 이거 8천만 원인가 조금씩 샀던 거 공증마취 돛 달려있고 5,7,35,6 자리 이거 진짜 초보자분들 쓰라고 네 5천에 팝시다 괜찮아요? 찐넥님 지원한다네 찐넥? 지원한다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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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주고 샀었다고요? 5,7,35,6,3 1억 주고 샀었다고요? 5,7,35,6,2,3 5,7,35,6,3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야 진맥보석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저거 레전드 쓰자 진짜 얼마 안 되지만 그래 얼마 안 되니까 지금 3억 정도 아냐아냐 아무튼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어머 야 종미나 천서 종민님 야 종미나 어 어? 형! 어 종민아 종민아 5호 가자 종민아 오어 콜? 종민아 5호 가자 크게 한 번 가자 종민아! 도깨 제일 싼 건 시세 조각이고 3억 이상이라고? 3억 이상이라고? 아니 시세를 알려준 거 같은데 아 그럼 3억 팔죠 어우 야 봐봐요 바로 팔렸잖아 너무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람태사가 어쨌든 7-8천 정도 주고 샀는데 5천에 초보자들 도와준다 해가라고 1시 100점 하시는 2.. 5천 5백 갚시다 1시 100점 하시는 5천 7백 갚시다 아 5천 7백 갚시다 1시 100천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게 곧 있으면 5월 5일 이벤트를 해서 바로 100% 고칠 수 있죠? 네네네 그렇죠 5월 5일 아니 그냥 고쳐질걸? 아 그냥 고쳐진다고 하네요 5천 7백 50 아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또 그리고 마동 혈통 돌 때는 박무장이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고대 현무 백압 5성 자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짜리인데 570 570 570 와 바로 사놨어 진짜 아 근데 문파원들한테 팔걸 아 어쨌든 고대 현무 백압도 570에 이거 팔겠습니다 뭐든지 다 최저가보다 싸게 팔겠습니다 저 황금 투구 130 자 이거 70만원 70이요? 네 자 이거 70만원입니다 70만원 오케이 70만원 네 70만원 환흥의 투구 4성 800 와 자 800 800 800 하겠습니다 와 바로바로 바로바로 사줄 수 당연하지 당연하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템이 팔을 안 잘 같은데 괜찮지 괜찮지 800만원 이거 일단 800만원 1000만원 환흥의 활복 6성 이거 어디에 6성 지갑 형님이 주신거 맞죠 형님 맞죠 와 6천만원짜리 와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6천만원짜리인데 5500 오케이 오케이 바로바로 팔리네 이 영실이 싸게나니까 20백 전반시 1천만원 5500만원 그 다음 바람호호가 우리 감스트가 와 감스트가 아직 안했어 일단은 4천만원짜리 바람호호가복 3천만원짜리 3천만원 갑시다 3천만원 왜냐면 홍호가복은 찾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장사꾼분들이 사셔도 괜찮으니까 1천만원 1천만원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진짜 싼거야 진짜 싼거야 진짜 싼거야 이거 맞아 800만원 일단 형님들 홍호가복 4천만원 4천만원 가겠습니다 너무 이거 용마제호범 용마제호범 1580짜리인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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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드레스 3억 가시죠 3억 3억이 맞는거 같아 3억해도 바로 살거 같아 바로 살거 같아 네 8324 3억해도 1천만원 방무원 14 달려있다고 어디요? 그러네 이거 3억에 팔아도 싼거야 방무가 4 옛날에 버그 있을때 이거 방무 1,2 붙는게 거의 최대거든 2만 2만 부터서 3억 3억 4천 이거 원래 3억 2천만원 방무가 4억원 붙어있는데? 이거 잠시만요. 매니아 좀 봐드릴게요. 매니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아 잠시만 볼게요. 4.7억 정도 됐는데? 이거 진짜 비싸고. 4억원...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시청자분이 주셨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거의 한 20, 30만원짜리를 주신 거네. 야 이거 4억 무조건 넘어. 왜냐면 방무 2 붙은 게 지금... 29만원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잠시만. 방어 3 붙은 거 38만 5천원에 팔렸어. 아 이거 좋대뻔했어요. 잠시만 방어 4 붙은 거 있나? 방어 4 붙은 거 거래된 내역도 없어요. 와 이거는 존나 비싸요. 와 이걸 줬어? 자 일단 그러면 이건 못 키고. 아 근데 이거를 지금...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이거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 형님한테 5억 빌렸잖아요. 그건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네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네. 어떻게... 인옥 대출 되나요? 이만큼. 아 이걸 줄 테니까? 네. 삽니다. 살 거 같아 진짜. 근데 제가 5억 그냥 대출 무조건 당연히 되는데... 이거 4에요? 내가 고래를 잡았다니. 그럼 이거 그냥 5억에 올립시다. 어차피 제 거 5억 대출 하나. 제가 어차피 받아도 팔아야 되니까. 5억을 넘을 것 같은데? 5억 넘을 것 같아요. 5억 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파돈 시세가 얼마죠? 8,5,40,40만원? 네. 40만원인데... 아까 마이너스 3이... 38만원이었죠. 비싸긴 비싼 거야. 확실히. 금전 맡기기 좀 할게요. 1,10,5,3,7,0,8,2... 6억에는 못 사. 6억에는 못 사. 6억은 왜 못 사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어디야 저기? 그래서 바람 거래가 이상한 거야. 아니 저... 소환 좀 다시 해주세요.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말했을 때는 분명히 했거든요. 10장 정도 한 미델이 있거든요. 그냥 그분은 잘 몰랐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박무가 4달린 게 비싼 건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5억에 하자. 그냥 이거... 아니 이거 어떠세요? 이거 5억 말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한테 20억짜리 존나 사들고 오라고. 6장. 혹시 이거 사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긴 말 좀 주세요. 네. 6억 얼마. 6억. 한 6억 정도 있잖아. 그러면 20억짜리 3개? 10억이라고요? 10억은 오버야. 80만원 뭐 말도 안 되지. 목맞에 읽어. 가죠. 이건 갖고 있죠. 그냥 뭐. 어쨌든 뭐. 아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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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아주 재밌어. 생각났어. 뭐냐면. 7억 정도 한다니까. 6장. 딱 6장. 이거. 20번짜리 6장. 10번짜리 6장. 네. 진짜로. 이거. 그 이상 받는 건 나도 좀 그렇고. 이거 53만원에 거래됐다고 라고? 5억 플러스 5천에 나눠서 산다는데요. 웡상은. 그러네. 아 근데 5억 5천도. 야 웡상아. 야 웡상아. 야 웡상아. 너 이거 6장 가져와라. 음.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공증마치 72에 13 이거. 개. 추출도 해야 돼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 이거 그냥. 초보자들 쓰라고. 300만원 올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홍증 맞지? 홍증 맞지? 자 300만원 올렸습니다. 근데 300만이면 싼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300만이면 싼거죠. 300만이면 싼거기 때문에. 네. 300만이면 싼거기 때문에. 누가 샀어 이거. 야 이거 뭐. 야 이거. 춘섭님이 샀어 이거. 아니. 이거 돌려주자. 야 춘섭님. 아니 뭐야. 사기다 사기다. 야 죽게 죽게. 다시 죽게. 다시 죽게. 다시 죽게. 2,700 죽게 형. 아우 잘못하셨어. 아니 이거 걸렸어. 됐대. 훈질해. 사기꾼 새끼. 아니 형님. 2,700 죽게. 죽게 죽게. 드릴게요 드릴게요. 야 진짜. 왜 그랬어. 아 죄송해요. 진짜 죽게 죽게 죽게. 그럼 혹시. 초보분이신데.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죄송한데. 그럼 이렇게 할까요? 네네. 초보니까. 바람을. 드릴게요. 이런 일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돈 같은 거. 돌려주는 것도 많는데. 제가 귀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혹시 초보분이신데.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떠세요. 어떤 거. 바람. 접으세요.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려드리죠 돌려드리고. 아 진짜 돌려드릴게요. 이거는. 방송 중에 한 거니까. 돌려드려요. 어딨어요 쭌섬님 쭌섬님 어딨어 어딨어 어디세요? 어디세요? 이거 돌려줘야 돼요 아 이거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와 근데 이거 살짝 몰라 아 이거 왜 샀어 범한 남 오케이 범한 남 일단 가고 아 여기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쭌섬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죄송합니다 2700을 사기당하셨어요 근데 2000만 달라고요? 오 그냥 2000만 아 그래도 2000만원 주는 건 좀 그런... 그럼 2200 드리죠 그... 호랑이 웃으시네 늘어네 이런 분들이 사실 진짜 매너가 좋아 그렇지 매너 좋지 자 2200 좀 드리고 왜 안 받으시지? 왜왜왜 아니 그만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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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빨리 다시 다시 아니 아니 쭈서 쭈서 자 자 자 자 그대로 돌려드리죠 그대로 돌려 11100만원 오케이 오케이 자 돌려줘야 돼 이거 오케이 이관 돌려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꿀잼 주셨네 꿀잼 주셨기 때문에 이런게 바람의 꿀잼이죠 형이 저장 좀 해놔야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장해놓을게요 네 사기꾼 싸워줬다는 거 아니 근데 좀 사기꾼 케미가 잘 맞네요 저희가 다른 거 몰라도 방송 좀 하실래요 아 좋다 내 아이디 내 아이디 아이디 하나 새로 파가지고 자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또 알아볼게요 팔 거 자 깻핌 이건 별로 안 비싸지 보물, 도깨비 아 근데 웨딩드레스 지금 여러분들 자기가 좀 6개 가능하신 분 계세요? 왜냐면 그분이 주실때도 팔아서 쓰셔도 된다 20%짜리 6개 네 20%짜리 6개 있으신 분 계시면은 네 혹시 거래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귓말 주세요 근데 저거는 점점 아까 6억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20%짜리 6개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조금 20%짜리 6개 원합니다 와 이거 이거 레전드네 어 근데 진짜 저게 형님 저희 방 가가지고 투명 것도 팔아버리죠 투명 것도 팔자고? 아 이건 얼마 안 하니까 이건 너 공성할 때 써야돼 90%짜리 형님 아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아 1단 형님 투명 구두 말고 물건 찾기하면 제가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것저것 깻방관도 모아놨고 오케이 깻방무 깻방무 얼마지? 오우 보물 도깨비 오우 이런걸 다 팔면은 좀 탓서 93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고? 오 진짜요? 진짜로? 고기좀 한번 봐봐 93만원이라고요? 진짜일수도 있잖아 93장은 솔직히 개 억울하다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런가? 그럴 수도 있잖아 저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 자 오케이 오 이거 빨리.. 진짜 너무 미안하다 자 일단 되고 자 보물도깨비 1020만원이니까 아니 근데 박무 1,2차이 그게 아니라 박무 1,2가 존나 커 진짜로 아 이거 1020만원이니까 한 얼마에 팔아야 되지? 그냥 800 하셨죠 800 900 네 900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보물도깨비 방어동무싱 자 자 920짜리 450 수립에서 너무 시세 올라와서 6장 스톤 5 플러스 1로 살게요 아 6억에 아 그럼 7억이요 아니 5억 이게 아니 근데 수립에서 시세가 안올랐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6장이면 5장이면 6억이고 1억 더 주면은 7억이에요 7억을 주는거지 그럼 그 1억이랑 우리 돈 모은걸로 1%짜리 다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 혹시 7억 어떠세요 7억 그냥 7억 네 그냥 7억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7억 진짜로 아니 근데 7억은 진짜 괜찮거든요 7억 값을 준다는거야 520짜리니까 5 플러스 해서 6억에 산다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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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짜리 5개 플러스 1억 그러면 7억보다 비싼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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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에서 20 백전만 시원합니다 자 자 자 갑시다 방어 구간통 자 자 자 자 자 580짜리인데 500에 와 바로바로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부탁하네 제발 제발 야 오늘 대면 진짜 여러분들 저 대면 진짜 킥표 50개 뿌릴게요 진짜 그 자리에서 킥표 50개 뿌릴게요 진짜 그 자리에서 빵빵빵빵빵 진짜로 30일짜리 이깐 진짜로 레전드 한번 찍어보자 500 450 겨우 50개가 아니라 아니 그 벼룡 쏘시면 다른 물도 드려야지 100개밖에 없어 100개밖에 야 나 그 핏 2천만원 있는거 알면서 겨우 겨우 그러냐 어 뭐야 왜 이렇게 싸 58만원 40만원 자 자 혹시 웡상님 웡상씨 아 뭔데 뭔데 조사 형님 이러면 진짜 엄청 쓰레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거죠 진짜 개쓰레기인데 수진씨한테 줬던 데모 다시 뺏어서 아 너무 쓰레기인가요? 아 그거 안하겠으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주지 마시고 아니 이런 말 하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신 많아서 아 그러니까 형님 그래 그래 오오오오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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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제에 대해 아 좋지 좋지 대처 좋네 대처 좋다 대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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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고 대처 아주 좋아 지금 가시철단도는 뭐냐 이 새끼 발에 가시 바꼈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안빠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1년동안 갈때마다 가렸고 막 미친 새끼야 장달친 기분이야 새끼야 자자 아까 그 분 제가 긴말 해보겠습니다 옹상이요 옹상님 5개 플러스 1억 가시죠 아까 5억 플러스 1억 아 그럼 그럼 5억 플러스 1억이 아니라 5개 플러스 2억 아 오케오케 그러면 거의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옹상님 그렇게 가시죠 홀이십니까 근데 이거 했는데 형 90장이면 X 되는데 근데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5억 플러스 1개만 한 거 같다고요? 아 5억 플러스 1개 아 10% 4천에 살거냐고? 아니 10%는 안돼 10%는 안돼 20%랑 1%만 할거야? 네 그냥 1%로만 올인하는게 난 좋은거 같아 1% 다야 모든걸? 니 니 마음대로 하는데 7억을 다 1% 사자구요? 그게 나을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400에 팜 아 일단 하나 살까요? 오케오케 자 아 아 안걸립니다 안걸려요 아 빨리 빨리 왜 주도하지? 네 40만원 이제 안걸렸습니다 술 취하셨는지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형님 이게 일상이에요 사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님? 배고프시죠 님? 네네네 저 많이 배고프죠 지금 회문의 아이템 오! 뭐뭐뭐? 뭔데? 잠시만요 어 이거 못끼고있는거 아니에요? 안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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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찍였어 이 새끼야 아이디가 커버리기 오 미친새끼 반구 3 아 근데 그건 반구 3 붙은거야 이게 반구 1차이 차이 날거 같은데 그래요? 차이 많이 날거 같은데 아 미치겠네 영무기 손상 하나 풀렸잖아 하나 풀렸어요 형인데 1%짜리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 천천히 쓰는게 좋다니까 천천히 진짜로? 20% 하나 싸게 팔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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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써야돼 얼마 1억 오 존나 싸다 오케이 콜 1억 2천인데 2천 깎아줘야 돼 1,100,100,100,100,100 이렇게 해놓고 이상한 거 볼까 근데 제 인품 제가 뭘 했는데 96이에요? 아 미친놈이네 경비투구 같은 소리야 아니 진짜 1%라도 하면은 내가 속아주려고 할 마음이라도 생기는게 아 아